1.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그 자리시 주님을 믿는 자는 복되네 2. 사람의 마음속 두려워함 있어 말씀을 떠나여 당신 뜻할게 해 2.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그 자리시 주님을 믿는 자는 복되네 3.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믿음이 믿는 자 말씀을 들었네 3.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그 자리시 주님을 믿는 자는 복되네 3. 영원한 aman 3. 영원한 lub